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정황이 드러났는데 자치단체 단속은 피했지만 학부모까지 속이지는 못했습니다. 박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 초부터 1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김모씨.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6달 동안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오후 4시에 하원시켰는데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료 36만원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아간 겁니다. 어린이집 보육료 액수를 결정하는 건 원화 명의로 발급되는 출석 결석 카드. 어린이의 가방 등에 부착한 뒤 등하원 시점을 기록하고 출석 일수를 근거로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 하지만 김씨는 6달 동안 이 같은 출결 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출결 카드를 일괄로 한 대 모아 이미 보관했기 때문입니다. 원장이 보관한 출결 카드는 허위 연장 보육료를 청구하는 데 이용됐습니다.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도 목포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일단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고 지난 2019년 이후 보육료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은 전남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